저 의사 얘기하는 거 다 들었지? 썬데이 통신 조영준과 지수연이가 짜고 시간 끌며 당신을 부려먹기 위해서 애를 저 꼴로 만들었다고? 야, 야, 너, 너 왜 그래? 썬데이 통신을 무너뜨리러 왔습니다. 너였구나? 제일 조종하는 게. 드디어 나타나셨네. 백발 마녀님이.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. 압수수색은 내가 나가게 될 거야. 하지만 당신이 먼저 그 사진을 확보해야 해. 무슨 일이 있어도 썬데이 사진은 우리가 확보해야 돼. 절대로 검찰로 넘어가선 안 돼. 어떻게 할까요? 쏴.